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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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시구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 한번 배워볼게요. 까쇼! 정국! 우리 공이 던지기 전에 플라이어볼이랑 물로 던지고 이렇게 무거운데요? 야구운육보다 가능해요. 머리 위에서 이쪽으로 정면쪽으로 가게끔 지금처럼 100개! 10개! 무슨 100개죠? 4개! 전체적인 힘을 이용해서 쭉! 이렇게 되나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좋아요. 조심히도 뒤로 보냈다가 쭉! 조심히도 이렇게 좋아요. 나이스! 이용해서 같이 저기로 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자 2개 한 번 해볼께요. 지금 조금 안 해볼께요. 오케이! 나이스! 자! 팔 조금만 들을께요. 이제 시간이라도 정말요? 한 대는 좀 해볼께요. 후! 갈께요. 네! 오케이! 좋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해달라. 자! 스텝!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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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그런 느낌이에요! 둘! 오케이! 오케이! 괜찮다! 괜찮다! 진짜 큰일 났는데... 괜찮다! 빨리 봐야 돼! 힘드네요. 힘드네요. 갑자기 10분밖에 안 했어요. 진짜요? 싸우셔분 해야되는데... 와... 저요? 저요? 그러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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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더 힘들었습니다. 지금 카메라 되게 힘들었어요. 스트레칭 잘 해야 되겠다. 스트레칭 해도 아플 것 같아요. 잘 던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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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쉐이핑! 밀장야! 어.. 씨, 단대씨. 어... 아뇨. 여덤. 뭔가 후랄하네. 손끝이 여기. 실패. 맞아요. 맞아요. 아, 에이… 실패.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실면 어떡해요? 아니야, 괜찮아. 오케이. 실패. liberdade 오케이 티티 오케이 오오 지금은 자 오케이 오케이 굿 나이스 볼! 2 4 4 4 4 4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하세요. 제가 비 안오길 빌겠습니다. 얼굴 꼬리 네 저는 내일 생일 첫 시구를 앞두고 있는데요. 목표는 패대기 치지 않기입니다. 화이팅! 여기서 찍자? 여기서? 저는 오늘 엘젯 트윌스 응원하러 왔고요. 시구 스타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스타를 하게 되었고 최윤이가 시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 안녕! 30 어제 35 오늘이니까 어제 무리하면 어깨가 아플 수 있어요. 어제 조금 하고 저번주에 한 번 더 오죽을까 했어요. 저번주에 한 번 더 오죽을까 했어요. 그래서 두 번 정도 학원에 다녀왔는데 시구에 이만큼 하고 왔어요. 야구 아니고 시구에 이만큼 시구에 이만큼 나는 지금 목표가 딱 그거였다니까 잘 움직이기? 패대기 안치기 아 패대기 안치기? 근데 잘 치는 거 같은데? 잘 움직이기가 아니야. 패대기 안치기 아니 그 메뉴님이 자꾸 맞지만 않으면 던대 근데 근데 채영이가 아무리 던져도 맞을 정도로 던지진 않아요? 거리가 있어서 잘할 수 있어. 지금 여기 손톱 뗄까 생각 중이에요. 칠빡을 여기 스쳐야 되거든. 집안이라도 여기 손톱 떨어진 거야. 그래서 아 나이스. 오예로 잡았다. 우리 미찌가 땅소리내주기로 했거든요. 이따 하늘을 볼 거야. 비가 오면 스와이딩을 해야 된대요. 전 그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거짓말 치지 말라고. 진짜라고 동화한 거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그런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 각오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슬라이딩 할 각오도 하고 왔어요. 시부한 사람이 슬라이딩을 해야 되나 아니면 부리같이 해야 되나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었는데 잠시 공개됩니다. 하루가 들어서 팔 넘을게요. 짠. 여러분도 잘 해줘야 돼. 귀엽게 치고 오겠습니다. 짠.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패대기초 어떡해? 위로 던지라고? 언니도 패대기 쳤어? 내 인생 첫 시골을 지금 생방송으로 봐줘야지. 야구장만 오면 흥분하는 병이 있어요. 저 여기 있는 선수님. 거의 다 알았어요. 절반 이상 다 알았어요. 오~~ 네! 나 계속 뺏게 졌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양상사에 가시면 됩니다. 다시 가실게요. 오늘의 시구자와 시타자님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구자와 시타자님 LG QAC의 연합팩 대세 아이돌 네, 안녕하세요. 이채입니다. 오늘 저녁과 엘저트팀에서 선생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많은 분이 시켜서 사랑해요. 정말 영광으로 주 선생님들 우산 어깨 최종 원선생님의 모습이 정말 담아드립니다. 패키스 파이팅!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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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영광스럽게도 LG 트윈스를 응원하고 왔는데요 오늘 지금 열심히 경기를 뛰고 계신 중인데 꼭 멋진 승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희도 오늘 시타를 처음 해봤는데 저는 굉장히 또 시구와는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오늘 시에서 스트라이크 2인 상황입니다 1점 만 더 나면 가요 1점 만 더 나면 오! 스트라이크! 잡았다! 진짜 예뻐!